오늘 3회상 27장 말씀입니다 27장 1절로 28장 2절까지입니다 자 다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월의 손에 붙잡히리니 래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조리로다 사월이 이스라엘 온 영톤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건너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월에게 전하며 사월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업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일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사람과 기르스사람과 아말렉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4겹과 여라모엘사람의 4겹과 갠사람의 4겹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내야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라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착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리 가면 좀 나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갔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이 일은 당연히 내게 이익을 남겨주리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더 큰 손해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과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착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착각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판단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부 말씀은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적대관계에 있는 이제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한 거예요 망명을 떠난 겁니다 앞서 우리가 한번 다녀온 망명지예요 21장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27장을 읽었지만 갔다가 죽을 뻔하고 빠져나왔던 곳인데 왜 다윗이 또 그리 갔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흔히 실수한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믿음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점이나 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와 대동소의하게 뭐 어차피 우리보다 더 큰 실수를 하고 살기도 해요 왜 우리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까 또 혹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왜 자꾸 착각을 할까 오늘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가 제가 2부의 설교 때는 다윗이 어떻게 하면 시글락에서 살아남는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계속 지킬 것인가 해서 다윗의 시글락 생존 전략 시글락에서까지 살아남는 다윗의 그런 믿음 생활을 봤습니다만 오늘 이 아름다운 동행 예배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앙을 갖고도 실수하기 쉬운 이유가 뭔가 왜 우리가 잘 믿어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끔 그렇게 넘어지는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들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물론 다윗과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둘 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둘 다 착각을 해요 다윗은 어떤 착각을 할까요? 이 아기스 왕한테로 가면 조금 인생의 짐이 좀 가벼워지려나 두 어깨에 지워진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에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겠거니 하고 그리 넘어간 거예요 왜요? 그런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도망다니기도 이제 진이 빠져서 사실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고 싶지 않은 거죠 10년 이상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갈만한 곳 다 갔거든요 그가 달인 주로 이 광야 지방을 내계부 지방이라고 하는데 내계부라는 말이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이 광야가 많은데 그는 마온광야, 집광야, 엔게디광야, 바란광야 광야라는 광야는 다 전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는 광야 전문가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도 지겹고 그래서 이 힘겨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그는 좀 더 편한 생활을 할 만한 데는 없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또 최근에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어요 아내가 둘 됐어요 아히노함이라는 여자와 또 아비가일도 생기고 아내 둘을 다니고 그 와중에 또 아내가 둘씩이나 도망다니면서 또 왜 그런 것까지 다 열심히 챙기는지 본인만 그러나요? 이게 지금 남자 장정만 600명인데 그들도 식솔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잡아서 남자들만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600명이라는 뜻이지 가족까지 합치면 적어도 두세 배 1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먹고 살 길이 없죠 여전히 사올은 두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는데 두 번씩 살려서 돌려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올은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걸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다가는 정말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인생 일대에 모험을 가명하기로 결정을 해요 정말 이건 큰 모험입니다 자칫하면 죽을 뻔했던 그 적의 손에 또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칫하면 잡혀 먹힐 뻔했던 사자굴에 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선뜻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거기를 가면 적어도 여기보다는 낫겠거니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는 인생에 여기보다 저기 가면 좀 낫겠거니 이 직장보다 저 직장에 가면 좀 낫겠거니 이 사람 사귀는 것보다 저 사람 사귀면 좀 낫겠거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혜로워지는 경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더 자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둑의 경험이지만 바둑의 장고 끝에 악수 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툭 뭐 흙이 됐건 발이 됐건 돌아나 놓는데 그게 좋은 수가 아니라 악수를 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남빙양이라고 남극 끝에 있는 그 바다를 여행을 하게 됐는데 한 석 달간 바다 위에서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망망대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탄 선은 실제로는 관리였습니다만 그분이 아마이단 바둑의 아마이단이니까 꽤 프로 1단하고 상대가 안되지만 아마이단이니까 진짜 어떤 아마추어로서는 꽤 경지에 오른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바둑을 모르니까 그분한테 바둑을 배웠어요 그분이 바둑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배에서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바둑 판 하나 펼쳐놓고 있으면 바둑을 이렇게 해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저도 머리가 있으니까 발전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까맣게 돌을 놓고 하다가 한 32마리로 줄었다가 24마리 돌을 깔고 뜨는 거예요 접바둑을 뜨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이기는 비법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꼭 이길 건가 하면 바둑을 안 뜨고 혼자서 깊이 눈을 감았다가 꿈뻑꿈뻑하면서 한 10분 내지 15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최고로 한 30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돌을 하나 딱 놓으면 이 사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두겠다고 30분을 지금 있었단 말이냐 그 수를 두겠다고 30분을 나를 기다리겠단 말이냐 이 양반이 냉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냉정함을 잃어버리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려고 안 먹으면 비겁하죠? 그런데 어쨌건 그것도 지혜니까 하여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저 사람이 30분을 생각하면 가장 좋은 수를 뚫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그 착각이 깨질 때 오는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 교회 와서 내가 착각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어떤 분이 너무 키가 작아서 참 저 사람 작다 참 키가 작아서 고생했게 되겠는데 어느 날 내가 한번 재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둘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도 나한테 꼭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 목사가 참 키가 작다 그랬는데 둘이서 재보니까 똑같아 1cm도 다르잖아 똑같아 구두 키부터 잡아서 구두도 재보니까 똑같은데 나는 한 번도 작다고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큰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작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아 이게 착각이었구나 인간은 끊임없이 착각 뭔가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뭔가를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착각 지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허황된 걸 꿈꾸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다윗의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디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가 모합 땅에 요새 숨어들었는데 가시라는 선전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가 진실로 안전한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다윗은 모합 땅에 가면 거기 외가 핏줄도 있고 거기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착각을 깨뜨리는 것이죠 왔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무슨 초격의 고삐를 넣춘 것도 아니고 위협이나 두려움이 작아진 것도 아니고 더 힘든 세월을 10년 가까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승부를 걸어요 난 나간다 내가 그쪽 땅에 다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한테 백기를 들고 투항하듯 그 60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아기스라는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막대먹은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쨌건 블레세스로서는 다윗이 공적 1호나 마찬가지고 골리아스를 쓰러트린 유명한 사람인데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600명을 데리고 왔으니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볼 건 없어요 어쨌건 이스라엘의 유명한 용사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왕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손해볼 건 없어요 600명 병력도 적지 않은 소득이에요 받아준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가대에 와보니까 있을 곳이 못 되거든요 어쨌건 사울은 다윗이 블레세 땅에 도망갔다 망명갔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단점을 해요 더 이상 추격을 해야 소위였구나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사울의 위험으로부터는 잠시 풀려난 듯한데 아기스라고 하는 그의 블레셋 왕 밑에서 있기에는 다윗은 편치 않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던 때보다도 더 불편한 시간 더 불안한 시간 더 힘든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합 땅에 있는 걸 돌이켜서 유다 땅으로 데려다 놨더니 지금 다윗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간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그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 땅을 선택했던 데 대한 대가는 치르고 데려오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착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선택을 하면 잠시 편할 것 같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결코 편하거나 안전하거나 쉬운 선택이 아니라 결국은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선택이고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안 막아주세요? 왜 안 막아주세요? 제가 참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나서 한 번은 어떤 부모가 와서 그래요 아 이 녀석이 말이죠 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드는 거예요? 왜 나를 공부 안 하겠다 할 때 때려서라도 공부하라고 안 했느냐 그 달려든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공부를 그렇게 하려도 안 해놓고 지금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겪으니까 왜 그때 나를 때려서라도 공부를 하게 만들지 공부를 안 하게 내버려 뒀냐 그 부모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인생은 그런 가지가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뒤늦게 돌아보니까 그때 때렸으면 공부할 것 같아요 그때 때렸으면 가출했어요 공부를 하기는 뭘 해요? 안 할 놈인데 인생은 늘 이런 착시현상 이런 착각 이런 착각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고의 틀의 중심이 늘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면 편할 거다 내가 저기 가면 좀 나을 거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있어요 국민 여론이 이미 다윗 쪽으로 움직였어요 절대로 사월이 다윗을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이상 차라리 블레스에 들어가면 죽을 확률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잠깐 나를 생각하고 내 안전을 생각하고 내 편안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덜컥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겪는 실수예요 신앙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버릇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지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왜 내가 주저하냐 내가 중요하지 누가 더 중요하냐 이게 세상의 사고의 질서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어야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블레셋에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큰 우산이죠 다행히 아기스가 좋게 봐가지고 잠깐 내버려 두지만 아무래도 이 분위기가 가득 있을 분위기가 아니니까 저를 어디 좀 제가 어떻게 왕하고 같이 있겠습니까 좀 작은 데 보내주십시오 시글락이라는 데를 보내줘요 시글락이라는 데는 원래 유다 지파 할당된 땅인데 이게 시몬 지파로 넘어갔다가 블레셋한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배분받은 유다 땅을 다윗이 망명와 가지고 싸우지도 안 하고 그 땅을 도로 유다 땅으로 회복한 기가 막힌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원래 유대 땅이었으니까 그러나 잠시 그 땅에서 한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무슨 일을 하냐면 다시 아기스가 불러올려요 내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겠다 큰일 났죠 진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기스가 다윗의 충성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리더들은 첫째 그 사람의 충성심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가 그 사람의 업적을 확인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이런 어떤 질서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러 가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윗사람들이나 그 사람의 CEO가 됐건 무슨 뭐 하다못해 조직의 장이 됐건 이 사람들은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제일 먼저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끝내 아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를 받든 뭘 어쩌고 하든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아부하는 게 충성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충성을 확인해요 두 번째가 충성만이 아니라 어떤 업적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충성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업적을 입증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내계부 지방에 아말렉 족속과 거술 족속 이런 족속들을 쳐가지고 전부 그걸 진멸해가지고 약탈물을 갖다가 아기사한테 갖다 바치고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기름 부어 다음 왕이 될 사람이 그 땅에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가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착각한 나머지 그 땅에 가서 고생하는 실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기 가면 좀 더 편할 거라고 제발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가 힘들수록 여기 힘든 상황을 견뎌내려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지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거기 가도 안 편합니다 거기 가면 더 불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라는 게 떠나는 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옮겨주시는데 이래서 교회가 싫고 저래서 교회가 싫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보지만 여러분 여기 피해서 저기 가도 똑같은 사람 또 만납니다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어쩐지 그 사람이 먼저 가서 기다릴지도 몰라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정말 이런 저런 일로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은 착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충만할 때 착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다윗대로 착각을 했지만 아기스라는 사람은 아기스라는 사람대로 착각을 해요 왜요? 다윗의 충성심을 착각해요 그래서 전장에 데리고 나가겠다고 결정을 해요 큰 착각이에요 지금 다윗은 아기스한테 충성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입으로 말할 뿐이죠 다윗 생에 가장 비참한 거짓말을 날마다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는 지금 아말렉 족속을 죽이고 나서 아기스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공격해 가지고 그들에게 탈치물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점점 아기스는 야 저놈이 자꾸 자기 동족들을 저렇게 습격하고 다니고 약탈해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쳐다보지도 않겠구나 이스라엘의 눈밖에 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데 걸려든 거란 말이에요 아기스도 착각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는 늘 왕으로서 자기 입장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잘 속는 사람이 뜻밖의 큰 돈 가진 사람도 잘 속고요 큰 권력 가진 사람도 뜻밖의 잘 속아요 여러분 로마의 시즌은 딴 사람한테 죽지 않습니다 자기 양아들로 세운 브루투스 칼에 찔려 죽어요 대한민국의 박 대통령이 다른 사람한테 시해를 당합니까? 가장 믿었던 최측근한테 시해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기스도 지금 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 다윗이 그냥 제말로 넝골째 호박이 굴러들어오니 이 친구 잘하면 이스라엘을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이고 내 평생 호위대장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경호실장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약속을 해요 착각이죠 그런 생활을 다윗이 1년 4개월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1년 4개월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지금과 10년 가까운 세월을 방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활을 기록하지 않고 1년 4개월 동안 이 시글락 생활을 기록하겠어요 이 시글락에서 있는 1년 4개월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첫째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자기 백성을 죽여야 하는 엄청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피할 길을 내세요 두 번째는 그토록 난공불락의 성광만 같았던 사울이 블레셀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전사합니다 사울이 드디어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네 하여튼 여러분들은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는데 여기 시글락에 있다가 시글락 공동체 전체가 아말렉 족속할 때 틀려요 그러고는 다윗의 두 아내와 식솔들 600명의 식솔들 전체가 피랍당합니다 다 끌려가요 와보니까 공동체 전체가 불에 타고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을 만납니다 왜요? 그 사람들 데리고 블레셀에 왔다가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착각했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는 게 뭐냐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눈에 빈을 벗겨지는 일이에요 저는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사울이라고 하는 그래야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람이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장에 가면 비늘이 벗겨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다 본다고 하나 깍지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예수 만난다는 게 뭐냐 깍지가 벗겨지는 것 비늘이 벗겨지는 것 우리를 그토록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이 벗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종교인들의 깍지를 벗겨주는 제자들의 껍질을 벗겨주는 사건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중에 마태복음에도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로마 백부장 사건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종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렵게 초청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까이 오니까 못 들어오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이방인 집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말로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착각을 벗겨주세요 너희들 이 백부장 봤니? 이 사람만한 믿음이 이스라엘에서는 없어 아니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의 착각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착각은 뭡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줄도 모르고 믿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또 하나 수로본익의 여인이 나와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어떻게든지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난리를 치는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로 부른받았지 개들한테 부른받지 않아 이방인을 개라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착각이 벗겨져야 돼요 예수님은 점잖다 안 점잖습니다 예수님은 교양이 있다 때로 교양이 없습니다 그 착각이 벗겨져야 돼요 예수님은 날것과도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술집 애들하고 올리고 말이지 세무 공무원들하고 놀고 말이죠 여리고 세무사장 집에 파티하러 가고 말이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저를 것이다고 하는 그 깍지가 벗겨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다윗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그 수리보리기의 여인을 예수님은 나중에 아니 개면 어떻습니까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는데 예수님께서 야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제자들한테도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적 없습니다 이 여자한테 이방인 여인한테 눈에 깍지가 벗겨지고 착시현상을 벗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르세요 다윗이 드디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끝났다 다윗은 끝났다 이방 땅으로 망명가는 저런 정도의 영성이면 하나님도 떠났다 라고 속단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아니다 블레셋 땅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느 쪽이라고 믿으세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럼 매일같이 헤렘 진멸전을 펼치고 남의 아말렉 족속들 일을 쳐가지고 물건을 뺐는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가장 비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를 돌이키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여 여러분들이 비영적인 상황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삶이 여러분들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비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울리는 그 자리가 영적인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영적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좋은 신앙인이 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옆에 끼고 있으면 좀 더 말씀을 잘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절을 천절 외우면 성경대로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여러분들보다 더 영적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착각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꽃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용서하시고 그 시글락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나중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 그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지탄받아 마땅한 인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박제화된 영성을 종교성을 여러분들이 영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갔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구나 아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상한 직장에 들어가더니 끝났구나 아니요 야 저 믿는 사람이 저런 역을 영화나 연극에서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연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을 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윤여정 씨가 정말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고 나서 어떻게 연기를 했냐고 물으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연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정확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비영적입니까? 세속적인 인물입니까? 아니요 그 여인은 그 여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추구했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 애들 둘이 키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단역도 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런 치열함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욱 영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을 피해서 여기서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어쩌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죠 과연 교회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나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떤 착각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나 과연 우리의 착각은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착각인가를 일깨우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곧 예배적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광야를 전전하다가 시글락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리하여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세속적인 일 가운데서도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 붙들고 영적인 삶의 환경을 버리지 않고 영적인 방향성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정말 우리가 가는 곳 밟는 곳 가장 세속적이고 타락한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탁하며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착각 혹은 다미세 선택 이런 부분인데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선택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저주받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설교 들었지 않나요? 네 설교 다시 리와인드 해서 새로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답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농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개시예요 왜 성경을 읽냐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쭉 읽어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뚜렷해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거룩하라 나의 여호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호세아를 통해서 나를 알라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 가르쳐 주는데 뭐가 모를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놓치고 제가 이 집으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 집으로 가는 게 있어 뜻입니까 이런 거를 자꾸 물어요 그거는 형편대로 가세요 전세금에 따라 다르지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 먼 데 있어도 될 만하면 다니는 거고 방 두 개짜리가 필요한데 조금 멀다 하면 글로 가는 거고 방 하나짜리라도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면 가까이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물으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 묻는 거지 나를 위해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내가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의 길이에요 저는 그게 이 복음과 타 종교를 분간하는 이게 중요한 갈림길인데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의 생각 이방 종교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에 들어와서 자꾸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기독교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가장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종교 나부랭이가 된 거 말았죠 왜 기독교가 종교 나부랭이입니까 사랑이고 빛이고 생명인데 이게 왜 종교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착각에서 안 깨어나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 여자가 뜻입니까? 저 여자가 뜻입니까? 아니 안 오겠다는 자를 데려와서 뭐 어떻게 살 건데 그게 참 뭐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있으면 하나님 봐서 때를 따라 배우자를 주실 거 아니 넌 이 뜻을 위해서라면 이런 여자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남자가 필요할 거지 그래서 붙여주면 그러면 뭐 아름답게 살면 되지 괜히 뭐 사진 보고 이 사진 닮은 여자가 좋나 이런 짓을 하니 나는 이 젊은 세대가 보면 정말 뭔가 빗나가도 단단히 빗나간 거죠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뜻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 일반이 하는 일이에요 종교 일반이 하는 일이에요 네 아니 저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열받으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우리들 속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뜻대로 순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는 게 있지 않나 싶은 거죠 내가 결정하고 왜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정했는데 고난을 겪어내는 그런 모습들 많이 우린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면 하나님이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자꾸 내 뜻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인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도 그 말 알아듣죠 내 뜻은 지금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내 뜻을 꺾었으니까 이러고 있지 내 뜻은 그냥 번듯한 건물 하나 갖는 거예요 남의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묻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저는 그게 다윗이 말이죠 블레셋 갈 때 이게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할 거 알거든요 거길 왜 가니? 그 대답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안 묻고 생각하다가 이 길을 택해요 결과는 뭐예요? 또 죽을 뻔하고 개방신당하는 거죠 그 무슨 블레셋 아기스한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소리 왜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 묻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렸냐? 안 버리죠 그리고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차 동안 안 겪어도 될 고생을 겪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을 하거나 직장에 가면 훨씬 고생 덜합니다 로스가 줄어들어요 아니면 로스가 많아집니다 다는 큰데 그러니까 내 뜻을 너무 고집하지 말란 말이에요 참 보면 뭐 다 자기 뜻대로 배우자를 데려와가지고 말이죠 제가 요새 주례를 하도 하다 보니까 오면은 아휴 제가 얼마 못 살겠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이 얘기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어던데 내가 너무 뻔해서 주례를 사양해요 아니나 다를까 한 두세 달 있으면 헤어졌대 참 뭐 이런 거 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대 아이고 참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주기도문 왜 배웁니까 왜 거기 내 뜻을 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확장을 하면 돼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한 절만 가지고 한 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라면 불순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버려 놓고 뭐 그냥 내 버킷리스트만 들고 앉아가지고 이제는 뭐 코로나도 풀렸는데 태국 한 번 더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고 그냥 돌 있으면 가세요 가면 되는 거지 뭐 저는 그런 게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타 종교인의 기도가 하나도 구별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책임 그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목사들한테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은 탓이고 그런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그런 기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기도가 또 이러면 이제 가가지고 저 목사는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고 말은 옳은데 기분이 나빠 뭐 이런 분들이 또 많아요 많은데 좋은 질문을 해야 좋게 답하지 좋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남들을 웃게 해주고 사람들과 웃으면서 재밌게 대화하고 놀 때 너무 좋아서 주님께 유머 감각을 구하고 싶은데 야거버스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 때문이라고 해서요 유머 감각을 구하는 것도 정욕이 될 수 있나요? 구해도 되나요? 아 되죠?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유머 감각이 전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목사들 욕하려고 하면 그래요 예 맞습니다 목사들이 천국 가면은 제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천국 가면 첫날 디너가 12코스 정찬이 나오는데 당신도 가면 아마 12코스가 나오면 제대로 산 걸 거예요 근데 저희들 목사가 가면은 정말로 정찬이 짧습니다 보통 장로들이 가면 두 코스밖에 안 나와요 짜장면하고 탕수육 나오고 그래가지고 장로가 화를 냈대요 왜 나는 정말 교회를 뼈빠지게 섬겼는데 두 코스가 말이 되냐 12코스 중에 10개는 나와야 되지 않냐 시중 들던 천사가 야 진짜 그냥 먹어라 네 단임 목사는 그냥 못 먹고 배달나갔다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유머러스하게 그러면 그 유머가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벽을 허무는 거죠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게 왜 그런 농담을 못하냐는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농담 패설 이게 음담 패설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성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건강한 유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건강한 웃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건강한 취미도 필요하고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그거하고 담쌓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거룩이 아니고 가짜 종교성이어서 가짜 영성이어서 그런 유머가 사라진 거지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유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창의적인데 그것도 또 뭐 하나 해 줄까요 여러분들 목사가 오후에 주일날 그냥 일부 예배만 드리고 골프장으로 도망간 거예요 가서 골프를 쳤는데 호리는 안 거예요 옆에 천사가 주님 어떻게 목사가 주일날 골프 치는데 호리는 허락하십니까 주님이 웃으면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근데 목사님이 주일날 골프 치고 호리는 했다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호리는 했다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못해가지고 병이 든 거예요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목사님 하여튼 간절하고 여러 가지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이 진짜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술은 안 먹습니다 근데 담배는 10년 동안 피고 있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나요? 기도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안 한 거지 제가 우리 아까 회원을 했잖아요 우리 형제 올해 연초에 제가 문자로 기도했어요 담배 끊습니다 끊을 수 있어요 그날로 담배 끊어가지고 지금까지 술 끊어가지고 참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오디오 성우 유명한 성우가 계신데 성우 회장도 지내시고 교회 권사인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얼마나 열 받았는지 부엌에서 혼자 서서 말이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래도 권사가 드리는 기도인데 담배 하나 끊게 해주셔야죠 담배 하나 못 끊게 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담배를 하나 빼가지고 깊게 한 모금 빨아 땡겼는데 그냥 쓰러진 거예요 기절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뇌가 터져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끊게 했습니다 끊게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러져서 담배를 안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의적으로 끊을 수 있을 때 그냥 끊었으면 좋겠어요 끊을 수 있습니다 줄여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답은 성령 세례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담배가 한순간 싫어져요 냄새가 맡기도 싫어요 정말입니다 본인이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질문이 지난주에도 있었고 지난주에는 어떤 질문이었냐면 주일마다 성령과 말씀을 구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주일이 되면 월요일이 오는 게 두렵고 출근이 두렵고 잠이 안 오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질문이 하나 왔길래 26세 청년입니다 7월에 취업이 돼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매일마다 회사에 가는 게 큰 위기같이 느껴지고 부담감이 심하고 마음이 늘 위축되고 있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로 성령과 말씀을 구하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기도로 무엇을 또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보통일이 아니구만 저는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아침에 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누워 있을 수가 없다는 표현을 써요 본인이 무슨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요 출퇴근 이게 아무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달려갔다가 정말 퇴근하라 퇴근하라도 안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분이 무슨 회사를 두려워한다 출근이 두려워한다 하는 게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야 돼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장 안 다녀도 좋습니다 무슨 일이 이게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다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걸 먼저 찾는 거죠 저는 그걸 나누고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임현수 목사님 종신형을 선고받고 하는 일이 가서 언땅 파고 다시 또 묻어놓고 또 파고 묻어놓고 그 사람 미치는 일이거든요 아무 무의미한 일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견딘 이유가 뭐예요? 가면서 계속 성경 말씀을 목상하고 찬송을 속으로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렇게 무의미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성경 충만을 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젊은이라면 지금 이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것이죠 월급에 도전하는 게 아니고 꿈을 따라 도전하는 것이죠 돈 안 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저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분이 7월에 취업을 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고요 질문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취업이 됐는데 취업하고 생활을 해보니까 내 기대와 맞지 않을 때 혹시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닐까? 우리 요셉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요셉이 처음에 애국에 노예로 취업했잖아요 그럼 그 가는 게 기쁘고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저도 월요일 되면 출근해야 되거든요 내일도 7시 반부터 회의 있는데 늘 편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해가는 일을 할 때 늘 마음이 정서가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착각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정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좋고 나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끈기를 가지고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결정 때문에 우리 감정은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월요일 되면 힘든 거 그건 다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 기왕에 이거 할 거 하나님 여기 보내주셨는데 힘 주시고요 그리고 나 때문에 여기가 복되는 꼴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는 대개 회사가 상황이 바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 있으면 그 회사가 상황이 바뀌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방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 하는 목사님 우리 늘 대답하시는 말씀이라 그냥 금방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11조를 출석교회에 다 안 내고 일정 부분 내고 남은 것은 다른 곳에 헌금해도 되는 거죠? 될까요? 어려운데 돕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목사님 설교 좀 찾아보면 이미 그럴 것 같습니다 10의 1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10의 9조를 그렇게 써야 돼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요 10의 9조라고 부르셨어요 이 질문을 이게 사실 유튜브에 같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는 제가 질문을 전달해 드릴 때 편한 것만 전달해 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까 봐 이런 질문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명품 쇼핑 중독과 장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조언해야 할까요? 며느리도 장모도 크리스찬인데 명품 중독으로 답답합니다 첫째는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가 처해드린 형편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환부가 있으면 이 환부가 어떻게 치유되어야 한다는 걸 진단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아픈 것 자체를 모르는 거거든요 명품 중독은 그건 제가 본 데는 정말 심각한 병이에요 병 결핍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결핍을 그런 걸로 보상받고 싶다는 일종의 갈등이요 질병인데 이건 뭐 다른 데 가서 치유 못 받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오르는 것밖에 대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꾸지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서로 돕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선 결핍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러면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자유함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부여의 처에도 바울의 고백대로 부여의 처에도 가난의 처에도 묶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있어서 묶이는 사람이 있고 없어서 묶이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런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는 굴러가면 그만이고 옷은 수치를 가리면 그만이지 꼭 좋은 걸 해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요새는 우리 어릴 때는 외제차만 봐도 눈이 동그랬는데 지금은 다 외제차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새 나는 차라리 모닝 타는 사람이 자꾸 신기해서 보더만 하도 귀하니까 아니 그게 참 우석의 소리 같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이제 뭐 그런 것들로 내 존재 가치나 내 삶이 드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서 절대로 주눅들 이유도 없고 또 자랑할 이유도 없고 차라리 정말 나는 외제차를 탈 수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성교제에 돈을 좀 보내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으면요 차 새 거 바꾼 것보다 훨씬 큰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남달리 바꿔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쁨이 신앙의 어떤 큰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시간 보면서 하고 있죠 아 예 한 가지만 더 이게 시간 더 보고 있죠 이게 다 시그널 주시는 건데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지 사단의 시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혹이 어디로부터 왔냐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 아닙니까 그냥 테스트 테스트는 하나님이 할 수 있죠 뭐 이삭을 바쳐라 테스트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템테이션 유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욕망을 자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 할 때 트라이얼 시련이 있는데 그건 연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속한 거를 본인이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내 유혹을 건드리는 거냐 아니면 내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신 거냐 아니면 다음 단계의 믿음을 위해서 나한테 시험을 주는 거냐 이걸 잘 분간해내는 거죠 근데 그거 분별이 어려우면 옆에 있는 신앙의 선배나 또 혹은 말씀이나 꾸준히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이게 딱딱 걸립니다 근데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있지 않으면은 안 걸려요 잘 그럴 때는 차라리 그때는 목회잖아 또 같이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자매들한테 의논할 필요가 있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흔히 이런 비유를 해요 뭐 결혼을 하고 싶은데 뭐 둘이서 괜히 말이지 무인도에 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가야 돼 그런 데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스스로를 자꾸 끌어넣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뇌물을 요구해놓고 뇌물을 가지고 오니까 주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거 왜 그런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불편하게 하니까 되게 공직에 있는 분들 뇌물을 갖다 주는데 그래 놓고 또 하나님한테 양심이 찔리니까 하나님 이거는 선의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애시당초 그런 일을 안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결하게 사는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욕심이 일어날 때 내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 마음의 욕심인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 욕심에 대해서 자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아 욕심 근데 그 훈련이 사실 어릴 때부터 돼야 되고 식사에서부터 조절돼야 돼요 우리 안목사님하고 저하고 잘 안 되는 게 식사 조절이 좀 안 돼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가면 배가 고파요 근데 고기산 7부만 먹어야 되는데 꽉 채우는 거죠 그러면 위산역류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벌써 한 일주일 지나면 허리가 한 1인치 운다거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유혹을 이기는 훈련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을 잘 컨트롤하는 거나 뇌물을 안 받는 거나 다른 사람한테 온유하게 대답하는 거나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종의 우리 마음의 상태 속에서 다 연결돼 있어요 뇌물만 끊으면 되느냐 시험만 이기면 되느냐 아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연단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것과 어려움이 와도 순중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전부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딱 띄어서 답을 구하면 자칫하면 실수하게 돼요 목사님이 그냥 솔직히 다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먹을 땐 꼭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 사단이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가 동의할 때 사단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죠 문을 열어주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늘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모습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면서 나는 참 좋은 사람이고 좋은 크리스찬이고 이 정도만 하면 괜찮아 라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래도 우린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이켜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만족을 추구하려 했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인 것 오늘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아프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빗을 사랑하셔서 그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진리 가운데 바로 깨어 있어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옵나이다 아멘